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가요. 날씨, 날씨 뭐예요? 좋았자, 좋았자. 오, 왜냐면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가요. 그렇죠, 날씨가 좋았자. 집에 강아지도 있어요? 뒤로마 ada 안짱. 네. 몇 개? 4. 5. 5. 5. 5. 5. 5. 5. 6. 6. 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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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누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수무안요? 수무안요. 수무안요. 다, 모두 다 좋아해요. 그래요. 벨퍼 언니도 강아지 좋아해요? 네. 벨퍼 언니도 좋아해요? 하하하하. 그래요. 자, 1번. 노모로사토. 잘 나와봐. 해보세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날씨가 어디서 수영장에 가요? 날씨가 더워서. 수영장에 가요?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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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요? 오늘 왜 자전거를 타요? 비가 와서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오신거다? 하지 마세요. 비가 와서 안 타요? 지금 저는? 비가 오신거다. 비가 와서 안 타요? 오늘 왜 자전거를 안 타요? 안 타요? 오늘 왜 자전거를 안 타요? 비가 와서 안 타요. 까르나 뚫은 후전. 안 타요. 다음 다음은 3번. 랍라. 뭘 마셔요? 뭘 마셔요? 아르띠냐 아빠 아르띠냐 아빠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추워서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까르나 미노나? 미노나 코코아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코코아 초콜렛 그렇죠? 초콜렛 카카오 카카오 코코아를 마셔요 코코아를 마셔요 이구대 선생님 선생님 따라하세요 다리 보기 다리 좀 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이구대 선생님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가요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노모르 사또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날씨가 더워서 수영장에 가요 수영장에 가요 수영장에 가요 너머로 누워 왜 자전거를 타요? 오늘 왜 자전거를 안 타요? 오늘 왜 자전거를 안 타요? 왜 자전거를 안 타요? 비가 와서 안 타요 비가 와서 안 타요 비가 와서 안 타요 안 타요 뭘 마셔요?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오케이. 자, 아. 아, 라바. 베, 벨라. 자, 디바짜 디 아르디깐. 스무하냐 다리 좀 더. 다리 좀 더 해 보세요. 아, 벨. 오케이, 벨라. 오케이, 벨라. 아. 그렇죠. 너머 1. 너머 2. 너머 1. 제가 전가를 가르치어요 왜요? 제가 전가를 가르치어요 그래서 안발로가 나무찬가 가르치어요 그르치요 어디가? 뭘 마셔요? 너무 추워서 고쿠아를 마셔요. 상하딩은 맘이 너무 고쿠아 그렇죠. 너무 추워서 고쿠아를 마셔요. 디발릭, 벨라아 라바베 어디에 가요? 저기 도망가 나... 날 시게... 콸아 소 광원에 가요 광원에 가요, 고쿠아가 가요 어디에 가요? 가요 어디에 가요? 날 시게... 도시 도시 그래서 수용장에 가요 그래서 가을 수용장에 가요 가을 수용장에 가요 그렇죠 항상 고정고로 안다요 오늘 이는 고정고로 고정고로서 피가우와소 인다요 안다요 비가 와서 안 타요. 그러나 흙천. 디따 벌을 스페다. 마셔요.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그렇죠.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자, 우리 라띠안 해봅시다. 라띠안 둘루야. 벨라 벨라 라바 라바 인도네시아 스무안 다리 좀더 삼파노무로 띠가 스무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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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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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소 경원에 가요 무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karena 강원에 가요 랑시가 주와 소 수용장에 가요 kenapa hari ini 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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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민영이 주문이 없어서 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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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자 디발릭 자 벨라 바사 인도네시아 라바 바사 korea tanpa buku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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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추워서 코코아를 마셔요 오케이 그래요 잘했어요 자 다음 듣기 해봅시다 듣고 말해봐요 자 한번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춥고 눈이 와요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비가 와서 공원에 안가요 자 수다양 다 했어요 스카렐라기 띄올랑이 띄올랑이 들으니까래 오케이 그래요 자 듣고 말해봐요 1번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2번 춥고 눈이 와요 춥고 눈이 와요 3번 듣고 말해봐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아랫띠올요 아랫띠올요 춥고 춥고 딩인 단 눈이 와요 또른 또른 살주 그죠 딩인 단 또른 살주 춥고 눈이 와요 다음 3번 벨라 3번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반바지를 입었어요 반바지 뭐예요 반바지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반바지 찔라나 까르네 그렇죠 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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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랫띠야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4번 4번 비가 와서 공원에 안 가요 비가 와서 공원에 안 가요 아랫띠야 아랫띠야 비가 와서 공원에 안 가요 자 끄무디안 자 노모로 두와 아 벨라 벨라바 디바자 디아르티깐 아 도마스는 무슨 그 그 그 저의 렌 좋아해요 무슨 계절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무슨 무슨 아빠 봄을 좋아해요 봄을 좋아해요 무슨 봄이야 왜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 뭔데요? 꽃 붕어 까르나 많아서 많다 보안이야 까르나 붕아냐 보안이야 무심쓰미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까르나 붕아냐 사야수과 무심쓰미 알겠죠 이코디 선생님 따라하세요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봄을 좋아해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아 벨라 베라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벨라 베라바 좀 더 보기 이봐 저게 아르피카 아 베라 베라바 벨 라 베라 베라바 봄을 좋아해요 까무스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어, 꽃이 많아서.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그렇죠. 까르나? 까르나, 붕가냐, 바니야, 아쿠숙가 무심스미.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오케이. 자, 비 빨리. 놔봐, 아. 벨라, 베. 토마스는 무선, 무선. 그, 그, 저를 좋아해요. 아, 베라, 아쿠숙가 무심스미. 봄을 좋아해요. 제가 무심스미. 왜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가을 시원하다. 그렇죠.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가을 뭐예요? 가을, 이뿠. 음. 아, 무심구구르. 그렇죠. 무심구구르. 시원하다,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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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가을 무심구구르. 시원하다, 스쥬. 음. 음. 아, 벨라. 벨라바. 해보세요. 가을 시원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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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시원해서 좋아해요 그렇죠 시원해서 좋아해요 다음은 눈버로 두어 벨라 알라봐 겨울 눈이 오다 아빠 알았던 양 겨울 무심 겨울 무심 사주 눈이 오다 눈이 오다 또는 사주 해보세요 아베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계절을 좋아해요? 왜요? 눈이 오다 좋아해요 눈이 오다 좋아해요 눈이 오다 좋아해요 다음은 3번 벨라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 뭐예요? 무심바나스 그렇죠 무심바나스 벨라 여름방학이 있어요? 있어서 좋아해요 여름방학이 있어서 좋아해요 아르티냐 까르나 리불 아르티냐 아르티냐 까르나 아르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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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을 좋아해요 아르티냐 아르티냐 이코테스 선생님 다리 너머로 사또 뒤로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왜요? 왜요? 시원해서 좋아해요 눈으로 누워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왜요? 눈이 와서 좋아해요 토마스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왜요? 꽃이 많아서 좋아해요 오케이, 스모아냐? 자, 벨라 A, 라바, B 너머 1, 2, 3 자, 바뀐 nama 라바 라바는 라바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다 알아 좋아해요 그래요?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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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원에서 좋아해요? 음.. 2번 아빠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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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왜요? 눈이 와서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왜요? 여름 방학이 있어요? 여름 방학이 있어서 좋아해요. 여름 방학이 있어서 좋아해요. 벨라 언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왜요? 겨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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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왜요? 눈이 와서 좋아해요. 벨라 언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왜요? 여름과 함께 있어서 좋아해요. 오케이. 벨라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벨라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벨라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을 좋아해요. 엉렁 여름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왜요? 추워서 좋아해요. 추워서 좋아해요. 겨울에 늦게 많으세요? 어디가 있나요? 중국에서 어디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오, 기또. 오, 바게마나 무심등인 디차이나. 겨울 어땠어요? 사로울에. 오, 좋았어요. 오케이, 라바. 라바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오, 왜요? 어, 시원해서. 시원해서. 시원해서 좋아해요. 시원해서 좋아해요. 그쵸, 가르나, 수줍. 자리, 사연숲과 무심, 구굴. 음, 그래요. 라바주가 바르나 그 차이나? 블룸. 블룸. 벨라 바르나 그 꼬레야? 블룸. 블룸. 마오 그 꼬레야. 마오. 마오. 아, 놀라우구나 아이디. 하늘이 나. 에서. 롸. 롸. 아빠라마. 만드는 한국에서 롸. 롸. 아빠라. 알았다. 한국어로 돈이 aparecer 이 음식도 많아요 한국어로 먹었다 이렇게 먹어요 한국어로 먹어야한다 한국어로 먹었다 이것이 한국어로 먹었을 때 떡볶이 김밥 김밥 비비클 네 그래요 라바는 뭐 먹고 싶어요? 스탭북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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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거? 스냅북? 어...뽀다노리도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요. 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아다 벌었다냥?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할인이 쌈파이 되시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읽고 써봐요. 숙제 알겠죠? 읽고 써봐요. 숙제예요. 알겠어요. 내일 배속 깃담 응원을 잠깐 소왈소왈 읽고 써봐요. 벨파언니는 어디에 있어요? 벨파언니 집에 있어요? 어르신대요. 벨파언니 있지 않나? 네.아빠도 수다. 바르삼 버르기 아빠도 집에 계세요? 바르삼 버르기 바르삼 버르기 엄마하고 같이 나가셨어요? 아뇨 아뇨 아빠 혼자 나가셨어요? 바르삼 버르기 바르삼 버르기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아린이 산바이 되시니야 안녕히 계세요 라바 벨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знает 안녕